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이 풍자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닐 블롱캠프 감독은 또 풍자적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풍자적인 작품은 사회나 사람들이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평론가들이 닐 블롱캠프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오바마 의료 대역법안 아니면 전국민 의료부원 아니면 국경대왕 이민국안 와우 저 우리 통영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좀 경쟁심이 강해가지고요. 저희는 아시리에 있는 parking으로까지 뺀다우스 파이팅을 하러 온 것을 알게 됩니다. 뺀다우스 파이팅을 하러 온 것처럼 그 최고의 메일을 하는 게 좋지 않으면 뺀다우스 파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는, 뺀다우스 파이팅을 하러 온도가? 뺀다우스 파이팅을 하죠? 뺀다우스 파이팅을 하죠? 뺀다우스 파이팅을 하죠? 뺀다우스 파이팅을 하죠? 이 시각 세계에서 더 많은 물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7.5L의 물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haralto에 6L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내에는 서울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6L의 물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5L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 LA에서 저희가 호주로 비행기를 밤새 타고 내리자마자 바로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Charalto한테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랬더니 Charalto가 묻더라고요. 얼마나 마셔야 돼? 그랬더니, Mesh, 넌 얼마나 마실 건데? 너보단 더 많이 마실래? 에이, 설마?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LA에서 호주 가는 사이에 저는 7.5L를 마셨고, Charalto는 6L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댁에서 서울로 오면서 또 물을 마셨는데, 저는 6L를 마시고, Charalto는 4.5L를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잘 했다라고 얘기는 했고, 지금 방금 저희는 비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 뿐입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처음에, OK. 일단, OK. OK. Can I just say, Matt weighs at least 10kgs more than me. 하하하하 여기서는 저보다 10kg가 더 나가거든요. That means, That means there's more space for the water to go. 그러니까 건강이 더 많아요. OK. Muscle weighs more than fat. OK. 제가 근육이니까요. 지방보다 더 무게가 나갑니다. Secondly, Secondly, He's carefully not talking about the fishing story. Where we had a little fishing competition. Because that was two years ago. Who could catch the most number of fish? 근데 참 희한하게, 낚시 같던 얘기를 안 했는데, 2년 전에, And I caught them with absolutely no relevance to this press guy. 하하하하 정말 상관없는 것 같은데, But I was working in the middle of a water drinking competition. 8,000가씩 주거든요. 8,000가씩 주거든요. Why wouldn't you bring up a fishing store? Because, Are we fishing? Because, Because the fishing competition was equal. In this case, In this case, I'm smaller than you. There's less physical place for the water to go and be absorbed in my body. Sorry about that. I don't think that there's a space in my body. I'm sorry about that. 저기 있죠. 그 퇴물에 있는 물들 다 치워주세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저 아, Good one. Next question. 감사합니다.